세 번째 루틴, 방탄커피 마시기. 이 부분은 이제 안 드시는 부분은 그냥 넘어가셔도 괜찮겠습니다. 다만 방탄커피에 대한 정보가 없으신 분들은 한번 수용적으로 들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는데 1대1 수업이 아니면 잘 안 하고요. 이제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 한 아이가 ADHD를 굉장히 심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공부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행동심리학 쪽은 원래 제 스스로에 대해서 궁금한 게 너무 많아서 인간에 대한 공부를 많이 했었어요. 심리학 책을 정말 많이 읽었어요. 근데 이제 행동심리학 쪽은 자세히 공부한 적은 없었지만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좀 더 알아야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접근을 좀 더 많이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후성유전학. 왜냐하면 이제 태어났을 때 모든 것이 결정됐다고 하면 그건 너무 슬픈 일이잖아요. 그 후에도 많이 고칠 수 있는 부분이 많거든요. 사실. 그래서 그쪽으로 초점을 맞추고 찾다 보니까 후성유전학 쪽도 궁금함을 갖게 되고 많이 좀 찾아보게 됐어요. 그러면서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게 나왔는데 이제 뇌에 공급돼야 되는 키톤이 부족해서 문제가 발생하는 이제 자폐 스펙트럼 쪽이나 내지는 ADHD, ADG 내지는 난독증이 될 수도 있고 그런 여러 가지 뇌적 질환에서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게 만들어진 이유가 그쪽에 있더라고요. 애초에. 그래서 저는 이거를 바로 권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부모님한테 아예 부모님한테 권해드릴 수는 없었기 때문에 제 스스로 몸의 임상실험을 3개월 정도 했어요. 탄수화물을 완벽히 배제한 채 지방 위주의 식단으로 먹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많은 좋은 변화들을 겪었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에게 권해줬고 실제로 아이가 그걸 하고 있진 않아요. 좀 아쉽긴 해요. 근데 다만 저는 저희가 모두가 부모님이 하라는 게 참 옳잖아요. 일찍 일어나라, 이불 개라 뭐 이런 걱정도 근데 한 30년 정도 귀에 맴돌다가 나중에 들리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아이에게 해줬고 거기에 대한 영상들도 전에 찍은 게 있어요. 언젠가 이걸 보고 도움이 되길 바라면서 그런 마음으로 시작을 했던 건데 지금도 저는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나가고 있고요. 방탄커피를 마셔요. 이유는 뭐냐면 방탄커피가 아닌 다른 것들 지방 위주가 아닌 다른 것들을 먹으면 금방금방 배고파져요. 사람이 그리고 배고픔을 달래기 위해서 참아야 되는데 그 참을 때마다 아침에 일정량 갖고 일어나는 소모품인 의지력을 소모를 하게 됩니다. 그럼 의지력이 소모된 만큼 나중에 창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어요. 생산적인 행동을 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방탄커피로 아침을 시작을 하고 첫 끼니를 2시에 시작을 해요. 낮 2시에 먹기 시작하는데 아침 5시 일어나니까 7시간, 8, 9시간이 지난 후에 먹게 되는 첫 식사인가요? 그렇게 되면 맞죠? 5에다가 2에다가. 네 맞네요. 그럼 굉장히 늦은 거예요. 지금 현재 이제 시간이 1시 36분인데 아직 사실 배는 안 고파요. 그리고 저는 이제 첫 끼를 어떻게 먹을 거냐면 아까 재료는 확인했어요. 외출했다가 들어오면서 재료를 확인했는데 양배추에다가 그 다음에 저 뭐지? 야채 모듬 있더라고요. 그거를 냉동된 거를 사서 그것도 먹고 그 다음에 또 저는 호박 샀거든요. 애호박을 샀는데 그것 좀 편으로 썰어서 같이 볶을 거고 그 다음에 고기는 수육을 해놓은 게 있어요. 얼마 전에. 근데 해봤자 아마 그거 그람수 재봤자 한 50g 약간 넘을 거예요. 별로 그렇게 많이 먹지 않아요. 고기도 요즘에는. 그거 조금 고기 수육해놓은 거 넣고 같이 이제 볶는다고 하나요? 그런 거를? 네 볶을 거고요. 거기에다가 지금 하나를 더 넣으려고 했던 게 뭐였지? 아 파! 파에서 한 이 5가지 정도를 볶아서 먹을 건데 야채향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게 되면은. 그렇게 먹고 다음 끼니는 제가 볼 때 한 6시 이전에 먹을 거예요. 5시 반 정도? 그 쯤에 먹게 될 겁니다.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굉장히 적은 양을 먹잖아요. 5시 반 정도에 먹는 것도 밥 한 50g도 안 되는 양에다가 거기에다가 이제 약간 김치랑 야채 종류로 먹고 고기를 안 먹을 것 같긴 해요. 사실 그렇게 먹는데 먹는 양이 정말 적어요. 근데 배가 안 고파요. 왜 그런지 알려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내지는 음식에 대한 상식들이 굉장히 잘못돼 있어요. 사실 글루텐이나 내지는 내지는 탄수화물 위주의 식단을 섭취를 하시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이틀 전쯤에 도넛 3일 전이었던 것 같아요. 도넛이랑 그 다음에 이제 바게트 빵을 아버지가 에어프라이에 해놓으신 게 있었어요. 본가에 갔을 때. 근데 그걸 먹었을 때 거기에 대한 반응은 사람마다 다른데 하루 뒤에 멍해지는 사람도 있고 10일 뒤에 그게 오는 사람도 있어요. 다 달라요. 사람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자기 몸에 어떠한 뭘 먹었을 때 어떠한 현상이 오는지를 알려면은 10일 동안 같은 거를 먹어봐야 돼요.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다른 걸 넣었을 때 내 몸에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는 아는 건데 여러분들 그거 하실 수 있으세요? 힘드실 거예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리고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커피. 시중에 유통되는 커피의 90% 정도의 곰팡이균이 있어서 그걸 먹었을 때 여러분들 머리가 멍해질 수 있어요. 모르실 거예요. 그냥 그게 디폴트 값인 상태로 오래 사셨다면 아마 알 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번 세 번째 루틴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저는 방탄커피를 마셔요. 왜냐하면은 그게 없이는 지방 유지의 식단을 유지하는 게 사실상 힘들고 그리고 그게 없어서 지방 유지의 식단을 유지를 못했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 배고픔을 채우기 위한 질량으로 승부를 하게 되는 거예요. 사실상 여러분들이 먹는 음식에 실제로 내 뇌에 필요한 영양소가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 음식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스펙트럼이 있겠죠. 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에다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근데 그중에서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몸에 필요한 것들을 싹 압축을 해보자면은 그 음식에 들어있는 거에서는 요만큼을 얻고 그 음식에서 내 몸에 사실 필요 없는 걸 이만큼을 가져가기 때문에 과잉이 나는 거예요. 몸에서. 그게 문제거든요. 여러분들 정확히 아셔야 돼요. 내 몸에 얼마만큼의 영양소가 필요한지 그걸 채우기 위한 정확한 음식은 무엇인지 내 몸에 어떤 게 들어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지를 정확히 기록하시고 아셔야 돼요. 저는 거기에서 맞는 걸 방탄커피에서부터 찾았기 때문에 그렇게 유지를 하고 있고 지금 현재 제 몸에서 계속해서 찾아 나가는 과정에 있고 변수 통제를 해나가는 과정에 있어요. 저도 쉽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 하지만 계속 해나가면 돼요. 인간 모두는 자기가 원하는 걸 이룹니다. 하지만 극대다수가 원하는 걸 바꿔요. 중간중간에. 의식이 원하는 게 있고 무의식이 원하는 게 있어요. 무의식이 원하는 건 정확히 알려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살고 있는 그 환경, 상황 여러분들이 여러분인 채로 그대로 머물기를 원해요. 절대로. 그건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의식이 뭘 원하는지 저는 알 수 없어요. 하지만 의식이 원하는 게 무의식이 원하는 거에 의해서 바뀌지 않으면 무의식이 의식에 맞춰서 바뀌게 돼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하죠. 그걸 하기 위한 과정들을 만들기 위한 게 아침 루틴인 거예요. 네. 세 번째 루틴 끝났습니다. 하지만 항상 말씀드리시듯이 우리의 삶은 지금 현재도 충분히 아름답고 괜찮아요. 모자람 하나 없고 행복합니다. 네. 굳이 바뀌지 않으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바뀌려고 보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의식의 꾸준함의 질량이 무의식의 꾸준함의 질량보다 커지면은 무의식이 따라오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